포항 스틸러스가 오늘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남 드래곤즈를 3대1로 제압했습니다. 스틸러스는 개막 뒤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린 양동현이 전반 12분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12분 룰리냐 그리고 후반 44분 심동훈이 왼발 슛을 더해 후반 25분 한 골을 만회한 전남 드래곤즈를 물리쳤습니다. 이로써 스틸러스는 2승 1무 1패를 기록했고 전남은 4연패에 빠졌습니다. TONCLE